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 또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험이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수시에서 역전할 기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시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시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전년도 입시 결과에 해석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2020학년도에 수험생들의 이슈가 가장 있었던 게 수험생 감소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험생 감소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의 정시 같은 경우 성적이 더 떨어지고 특히나 올해 정시에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대학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또 정시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밀레니엄 베이비 학생들이 대학을 갔었던 2000년대 학생들입니다. 가장 수험생이 많았을 때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올해에 대입한다면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서울주의경우상위권대학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발 인원이 다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크게 인문계열은 562명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은 547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의 인원은 다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만 유일하게 인문계열에서 29명 정도 감소했다고 나오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다 인원이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들 요소 중에 하나가 입시 결과에서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합격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성적의 커트라인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정시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모집 인원이 이렇게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 대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학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거기에 중위권에 있는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까지도 연세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정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충원이 우회 대학에서 선발 인원이 많다 보면 인원이 많이 합격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계속 충원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적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감소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대학은 좀 늘어난 대학도 있지만 당국대처럼 인원이 줄어든 대학, 숙명여대처럼 인문계열이지만 인원이 줄어든 대학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원이 증가했다고 하는 대학들과 감소했다고 하는 대학들이 빌비제약에 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 보여드린 이 상위권 대학의 인원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중위권, 중앙위권 대학까지도 영향을 계속 연세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합격생의 성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발표되는 성적 같은 경우 어떤 기준을 갖고 발표되는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학생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종 등록자의 상위 80% 평균 성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그냥 수능 100분위 선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선을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인하대학교 보시는 것처럼 상위 80% 지금 광원대 같은 경우도 지금 최종 등록생의 평균 성적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성적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교마다 기준도 다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는 최종 등록생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성적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같은 경우 반영되는 과목에 따라서 영역별로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그 비율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25%씩 가산된 100분위 성적이 반영되고 있고요. 광원대 같은 경우는 영역별 가중치가 가산된 그리고 가산점까지 가산된 성적이 발표되다 보니 이런 성적들을 내 성적하고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기에 당연하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상위 최종 등록의 80% 평균이라는 성적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합격을 하고 10명이 추가 합격을 한다고 하면 총 합격생은 20명이 됩니다. 그 20명의 합격생 중에 등록을 한 10명의 성적 중에 80%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초 합격을 한 10명은 다 빠지고 추가 합격이 된 10명 중에서 8명의 성적을 발표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성적이 좀 많이 낮은 성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적을 보고 내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실 때 이런 기준들을 꼭 확인하셔서 내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 시결과를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0학년도 배치표라는 것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고요. 저희 메가스터디에서도 현재 설명을 통해서 가지점 배치표가 배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회사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지금 학교별로 가중치가 계산된 환산성적으로 된 온라인 배치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치점수라는 것은 아셔야 될 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의 최소 70%에서 조금 낮으면 80% 선을 보고 있는 것들이 배치점수인데요. 그런데 그 기준이 최초 합격을 할 70에서 80% 컷이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을 모집하는데 추가 합격 10명의 성적을 갖고 최종 등록생의 평균을 보는 성적이 아닌 최초 합격을 한 10명 중에 8등의 성적을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적대가 생각보다 입시 결과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봤는데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 왜 배치표를 보니까 성적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최종 등록생과 최초 합격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지만 이 부분이 좀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는 최초 계획된 인원은 경영학과에 총 88명을 모집하겠다고 했고요.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30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118명을 모집했고 경쟁률은 3.6대 1. 거기에 추가 합격이 된 인원이 무려 127명으로 한 107% 정도의 충원률을 보였습니다. 최초 합격된 118명이 모두 다 연세대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가군에 있는 서울대나 다군에 있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크게 한의대 정도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걸로 좀 빠져서 아무래도 충원된 인원이 좀 많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학과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갖고 있는 입시 자료를 통해서 점수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최초 합격을 한 1등의 성적이 작년 기준으로 762.32. 이 점수는 단순하게 표준점수를 합산한 점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셔야 될 것은 정시에서는 대학별로 환산되는 성적이 몇 점이냐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단순하게 표준점수 합산을 갖고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점수가 무조건 다 맞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 합격한 성적이 1등인 성적이 이 성적. 그러면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의 커트라인. 그럼 예를 들어서 118명을 모집했으니까요. 118등의 성적이 지금 745.5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배치기관에서 나와서 배치점수라고 해서 환산점수를 잡으면 한 82등 정도 선. 예를 들어서 최소한 80% 정도의 성적 컷을 잡았을 때 746.42 정도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점수가 될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원서를 쓸 때 당연히 이 점수보다 내가 점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최초 합격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점수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합격을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최초 합격해서 원서 쓰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를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다 보니 최초 합격 선을 바라보고 쓰는 게 아닌 추가 합격 127등까지도 바라보고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다 보니 그 성적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생의 70% 성적이다고 하면 총 합격생인 겁니다. 118명 플러스 127명 합쳐서 245명 중에서 70% 등록생의 70%라는 건 당연히 이 118명 최초 합격하고 다 다른 대학교 가고 127명 중에서 나머지 등록을 한 118명 중에 70% 성적이니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추가 합격 컷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 127등에 127번째 정도의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 제일 마지막에 합격했다. 속된 얘기로 문 닫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연세대학교는 최초 합격을 한 성적으로 원서를 쓰면 당연히 점수가 되게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합격생이 70% 정도 선까지 보통은 보고 원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에 계획되어 있던 88명에서 올해는 이미 인원이 23명 증가한 111명을 선발합니다. 아무래도 최초 합격 선 자체가 작년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잠깐 좀 깊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정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좀 눈여겨보셨을 수 있겠지만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인원은 281명을 선발하는 걸로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원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초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 자체가 늘어날 거고요. 그만큼 최초 합격한 숫자만큼 충원되는 인원은 작년하고 비슷한 기조로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합격자의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이라 성적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원되는 합격생의 비율은 원체 모집 인원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율 자체는 좀 줄어들지만 크게 명수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작년에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통해서 재구성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군에서 사회과학 계열을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뿐만 아니고 우회 고려대도 입문 계열 인원은 좀 상승했고요. 한 19명 정도.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77명 정도가 이미 전년에 비해서 올해 전형 계획상 인원이 가장 늘어났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만 연세대학교의 특징은 아무래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열되는 인원이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입문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이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이 대학보다 조금 더 상위 대학의 인원이 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 아무래도 이 대학 자체적으로 봤을 땐 추가 합격되는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은 가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겹쳐서 물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합격이 되면 서울대 지원 못하는 친구들이 성균관대나 서강대학교나 한양대 일부 학과들을 지원하는 게 보통적인 패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사회과학 계열을 총 98명 선발했습니다. 그중에 추가 합격이 저희 쪽에 5차 추합까지 했을 때 19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추가 합격이 된 거죠. 그만큼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맞물려서 성균관대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8명 기준이었을 때보다 지금 선발 인원이 무려 40명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거죠. 거기에 상위권 대학의 인원도 증가했고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98명에서 40명 늘은 최초 합격 선의 성적 자체가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그 성적 내려온 것 통해서 충원까지 많이 늘어나면 성적은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작년에 기준으로 보통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쓸 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환산 점수에 의한 상위 누적을 가지고 작년에는 원서를 많이 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년에 1%가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계열에 들어갔다. 그럼 올해도 1% 되는 친구들이 사회과학 계열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하고 수험생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험생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그 수험생 인원이 줄어든 거 대비 이 비율 똑같이 계산하면 인원수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성균관대의 최초 합격 컷은 0.83% 정도 1차 추합이 됐을 때 1.19% 2차 추합이 됐을 때 1.39%가 계속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가 돼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현상은 당연히 아실 건데 이거를 올해 어떻게 갖다 붙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98명에 40명이 합격돼서 작년 거를 본다고 했을 때는 예비 최종적으로 40번대의 성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예비 40번 맞은 작년의 학생이 올해는 최초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1차 추합을 작년보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74명이 됐다고 해서 114명을 계산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추가 합격은 1차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적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성균관대의 입장에서는 올해 가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성적이 무조건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작년의 입시 결과보다 조금 더 낮게 쓰신다고 하셔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위권 정도 대학의 국민대학교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크게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죠. 여기 나와 있는 점수를 보시면 평균 성적가 80% 보시면 최종 등록자의 반영 영역별 수능 성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반영 영역별 수능 기준이라는 걸 하는 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수능 반영 비율을 크게 2, 3, 2, 3으로 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는 20, 자연계는 수학은 30, 영어는 20 거기에 과탐은 30%를 반영해서 2, 3, 2, 3 이렇게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반영된 점수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맞은 100분위 성적이 예를 들어서 국어가 90점이다. 그럼 곱하기 0.2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0점.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맞은 점수에 곱하기 2에서 2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성적을 가지고 계산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환산점 점수에 여기서 소수점을 뒤로 한 칸만 땡기면 천점 만점에 환산점수가 나오는 게 국민대학교인 거죠. 근데 이 국민대학교에서 발표한 성적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 40명을 선발했고요. 충원이 53명 된 겁니다. 총 93명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 총 93명의 합격생 중에 최종으로 등록한 학생이 마지막에 붙은 40명의 성적을 갖고 평균을 잡고 80% 컷을 잡은 거라 아무래도 성적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 입시 결과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상담을 받으실 텐데 이거를 작년에 정말로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의 성적 그리고 추가 합격 27번 예비 50번의 성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발표된 성적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적을 보실 때는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된 거죠. 근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수험생 감소로 인해서 100분위 반영 대학의 대부분 중위권 2세한부터는 성적이 작년보다는 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100분위 성적 또한 등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적보다도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최초 합격을 하는 성적 자체는 지금 소프트웨어는 평균이 91.89 그러면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의 성적은 92.4입니다. 무려 여기보다 성적이 대략 0. 몇 점 정도가 더 높은 거죠. 근데 추가 합격 예비 27번을 봤더니 91.6 평균보다 조금 낮고 80%보다는 높은 성적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서를 쓰실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최초 합격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평균보다는 무조건 점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나는 그래도 가군에서 안정지원 했으니까 나군에서는 조금 소신껏 지원해보고 싶어. 소프트웨어 학과 갖고 싶으니까 좀 성적을 볼 거야. 난 예비 번호를 밖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성적 80%를 볼 게 아니고 평균보다 조금 더 낮게 정도를 보시고 지원하시면 그래도 최초 합격보다 조금 추가 합격을 해서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성적을 계산하시고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은 보통 부모님들, 학생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수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숫자는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판단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가진 능력을 숫자를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없다고 하지만 정신 같은 경우는 다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부분에게 다 몇 점이 합격하고 몇 점이 불합격하고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있어서 점수가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정신 원서 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배치 자료들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